손바닥에 이 운영이 있으면 큰 출세와 재물을 움켜쥐게 되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송금 중에 육화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화문은 여섯 줄무늬, 즉 여섯 개의 작은 꽃잎 모양의 송금을 말하는데요. 이 육화문은 세 개의 짧은 선들이 별처럼 교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송금은 다른 사람보다 수월하게 출세운이 열리고 큰 재물을 움켜쥐는 행운의 송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송금이 내 손에 생긴다면 예상치 못하는 큰 행운을 얻게 될 텐데요. 육화문보다도 더 강력한 파라문도 있습니다. 이는 네 개의 선이 겹치는 송금으로 흔하지 않아 쉽게 보기 힘든 송금입니다. 때문에 파라문은 육화문보다 행운과 부귀함이 더 강력한 송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양손에 육화문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한 운수를 나타내는 송금으로 타고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송금입니다. 다만 육화문은 운기가 약해지면 별처럼 사라질 수 있으므로 과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육화문은 이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니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철새와 재물을 움켜쥐 수 있는 이 별문형의 육화문 송금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영상에 앞서 좋아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함께 꼭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육화문의 숨은 운명의 비밀 총 15개인데요. 첫 번째 감정선 위에 있는 육화문은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있어 주로 예술 방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송금입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그리고 예술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송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태양선 위에 있는 육화문은 금전운이 강한 행운의 송금으로 스스로 사업을 일으켜 크게 성공하는 다수 성가형의 재수가 좋은 송금입니다. 세 번째 오른쪽 약지 밑에 있는 육화문인데요. 인기와 성공을 나타내는 길조의 상징 송금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널리 해에까지 알려지며 인덕이 너무 좋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나 크게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송금에 해당이 됩니다. 땡 잡은 것이지요. 네 번째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있는 육화문은 높은 스타성을 지닌 송금으로 큰 명성과 부기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송금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 손바닥 가운데 파성평원에 육화문이 있는 경우는 극적으로 큰 행운을 거머쥘 수 있는 송금입니다. 지금까지 그다지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바꾸는 행운이 따를 가능성이 충분한 송금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 목성구에 육화문이 있는 송금은 대중을 선도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어디를 가든지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잘 따르니 주위에서 큰 신뢰를 얻는 인복이 많은 송금입니다. 일곱 번째 새끼손가락 아래 수성구에 있는 육화문은 두뇌전이 매우 빠르고 이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탁월한 진취력과 판단력이 있고 집단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송금입니다. 여덟 번째 중지 아래 토성구에 있는 육화문형의 송금은 깊은 사고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특정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송금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주변과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금성구에 이 문형이 있으면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됨을 말해주는 송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져서 큰 인기를 얻거나 재수가 좋아지는 송금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력도 좋아서 중년이나 말년에 이러한 송금이 생기면 굉장히 건강하게 장수를 하며 특히 금성구가 잘 발달하는 경우. 행운의 의미가 더욱더 강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예술 방면에서 성공하는 송금인데요. 새끼손가락 아래에서 이러한 문형이 있으면 예술 분야 방면에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창교력이 뛰어나서 큰 재능이 높이 평가되고 예술 분야에서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여서 크게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열한 번째 제1화성구에 이러한 문형이 있으면 행동을 옮긴 것이 바로 큰 성공으로 이어지기 쉬운 송금입니다. 이러한 송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도전을 한다면 점점 성공운이 커질 것입니다. 특히 회사 경영과 개인 사업으로 큰 힘이 발휘되는 송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두 번째 제2화성구에 이러한 문형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며 그 결과를 크게 보답을 받는 송금입니다. 이런 송금은 일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며 노력의 결과를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는 송금입니다. 열 세 번째 지능선 위에 육화문이 있으면 자신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나타내게 됩니다. 학자나 연구가라면 그 성과가 높은 평가를 얻게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없는 아이디어나 독특한 발상 등으로 특허를 얻어서 큰 명성을 얻고 주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러한 송금 중에 하나입니다. 열네 번째 재능성 끝에 육화문이 자리하고 있으면 매우 강한 집령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있어 사소한 실패로 주저앉지 않는 송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업에 여러 차례 실패를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전팔기를 하여서 큰 성공을 챙기는 송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다섯 번째 결혼선상의 육화문이 있으면요. 이게 늦게 결혼이 열리는 경우도 많아요. 한마디로 결혼을 얻게 되는 행운을 잡을 수가 있는데 내가 바라던 이상형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짜릿한 만남을 갖게 되거나 땡 잡은 것이지요. 애정운이 잘 발복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살아가는 송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한마디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육화문 문형과 비슷하나 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운을 꼬이게 하는 송금이 있으므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이치의 이 문형 하나만으로 운명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금은 전체적인 송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또 기이한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